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머고 안녕 내가 이렇게 왔지 또 미찌들이 나 보고 싶어하는 걸 또 내가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왔지 또 어때? 나 많이 보고 싶었어? 신유진 뭐임? 뭐긴 뭐임? 온 거임? 미찌들 보러 온 거임?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제 하루가 어떻게 되요? 제 하루가 대단을 하네요 다진마다 잠깐만 으음 아! 가방 물건 다 떨어졌어 잠깐만 기다려요 물건 다 떨어졌어 물건 다 사용하기 물 겁니다 물건 다 나왔더니 잠시만요 안녕 안녕 이즈 코지하우스 스포해줘요? 이즈 코지하우스가 스포할게 있나? 스포할게 없는데? 이즈 코지하우스 자체가 안녕 안녕 밥 먹었어? 먹었지 아침 먹었지 아직 저녁 먹을 시간 아니잖아요? 일단은 간식 제가 다시 먹었지만 이렇게 먹었지 진짜 맛있게 먹었지 어머니 진짜 맛있게 먹었지 너무 질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빨리 길러버리려고요 칫솔 제일 좋아해요? 이거는 어떤 질문인가? 고백인가? 나는 사실 칫솔을 제일 좋아한다 그런 이야긴가? 아 쉽지 않군 TMI? 응, 오늘의 TMI? 뭐가 있을까? 오늘... 오늘 출근을 했습니다 이게 TMI가 되려나? 어쨌든 출근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진아, 갤루 해줘 갤루 피슨? 이거 근데 내가 하면 그 느낌이 안 난다? 그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느낌을? 느낌이 되게... 귀엽고 뭔가 귀여우면서 힙하고 요런 느낌을 내가 하면 안 나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요 그걸로 이제 사진도 많이 찍어 오고 이랬는데 뭐 이제 유행 따라가야 되니까 근데 생각보다 그 느낌이 안 나더라고 그냥 귀엽고 힙하고 약간 그런 느낌 저게 안 나서 제가 안 나아서 일본어! 저 요즌에 다시 일본어 배우고 있는데 이름을 봅시다 미왁코 미왁코상 근데 이건 일본에선 되게 가까운 사이에서만 이런 가족관계 물어보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난님 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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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제 저는 두 형제, 두 남매이고요 그리고 저희 오빠는 키가 크고 어... 따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줌 챌린지 왜냐면은 왜 안 해주냐고 물어봐가지고 왜냐면 멤버들이 이미 했길래 저는 이제 다른 거 미찌들이 더 보고 싶어 할 거 같은 거 그런 걸로 하느라 그 부럽지가 않아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그거 한 건데 좋아했으면서 신유진이 insanely attractive thank you 컴백 스포일러, nope 이제 회사에서 저를 예의주시하고 있단 말이죠 스포일... 하지 말라고 그래서 당분간은 좀 사리겠습니다 일본어 요즘에 동사를 배우고 있는데 형용사밖에 몰랐어서 그런지 쉽지 않더라고요 어려워 약간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너무 많아 아... 그 다음은 나의 제일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제 좋아하는 음식은... 요즘 제 좋아하는 음식은... 김치볶음밥 어제 리아가 김치볶음밥에 왔어요 그녀와 함께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결이 사진을 보잖아요 우리 예지 언니 조카인데 결이 사진을 보면 너무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제가 원래 이름을 잘 못 외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결이 이름 지을 때부터 저희는 계속 팀이었으니까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외자로 하고 싶다 유리 결이 막 이렇게 후보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유리는 잘 있어? 계속 그랬었거든요 예지 언니한테 그랬더니 결이라니까 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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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결이 맞잖아 류진은 안녕 안녕 류진은 당신의 고양이 될까요? 왜요? 친구가 고양이가 고양이가 더 좋아해요 저는 고양이가... 근데 결이 맞나? 친구가 더 좋아해요 친구가 더 좋아해요 최근에 들은 노래 최근에 즐겨 들으면서 즐겨 부르고 있는 노래가 있는데 최근에 레몬트리 많이 듣고 부르고 있어요 I'm sitting in here in a boring ring Another thing to do Another thing gonna happen And I wonder And I wonder I wonder I wonder I wonder I wonder why I wo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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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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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just a yellow lemon tree It's just a yellow lemon tree 이 노래도 많이 듣고 그리고 정말 자주 들었던 노래는 이게 19금이라서 That's hilarious 이 노래도 이미 추천도 해준 곡인데 19금이라서 여기서 못 틀듯해요 You know what I'm saying? 여기 뭐가 났어 좀 났는데 터졌는데 이게 안 없어지고 이게 안 없어지고 I love your voice Thank you 레몬트리 레몬트리는 진짜 계속 듣게든 한번 커버하거나 그래보고 싶네 싶은 노래 언니 뾰루지 섹시해요 진짜 섹시해? 고마워 근데 뭔가 위치가 딱 약간 매력점점 찍는 그런 위치에 나지 않았어? 내 점 옆이야 내 점이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보이나? 어째다 나이 내밀 나이 내 내일 요리 뭐 하는지 들었는데 안 알려줄거임 힌트를 주자면 내일 요리는 망할 가능성이 다분해 떼쓴다고 안 알려줄꺼야 안녕 언니 안녕이라고 올라왔길래 안녕 동생 포즈 스크린샷 어떤 포즈를 해야할까 이게 뭐야 케르피스 케르피스 못하겠어 나 머리 진짜 많이 길었는데 보여요 진짜 많이 길었지 왜 자꾸 라이브할때 검은색 옷을 입고있네 여기까지 길었지롱 이렇게 덮히지롱 어쨌든 그렇다는거 어쨌든 그렇다는거 흠흠흠 흠흠흠 유지아님 검정머리가 너무 잘 어울리니 고마워 약간 어릴때 여러가지 머리색깔 해보고 싶은데 어차피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나니까 주황색도 해보고 싶고 완전 생 주황 근데 완전 생은 아마 잘 안어울릴거 같으니까 조금은 브라운기 섞임? 그런 주황도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퍼스널컬러지 인단에 갔을때 마르살라가 나한테 베스트컬러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약간 그런 계열로도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해요 이제 어떻게 지내냐구요? 요즘?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는건가? 요즘은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진짜 미찌들이 되게 미찌들이 되게 미찌는 바쁜데 뭐하는지 나만 몰라 약간 이러던데 그래도 알게 될겁니다 다 그러므로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 미찌에게 여러가지 모습으로 이제 찾아가려고 노력 중인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음 쇼 오늘의 옷이 보기에는 사실은 오늘의 옷이 없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쉬운 것 같아요. 그냥 민 소매 린넨 이런거랑 스키니지인 그리고 마이 시우 아디다스 짜장 당신의 손을 볼 수 있습니까? 제발 손톱이 좀 길어가지고 약간 지저분해 볼 수 있는데 밑에 아무것도 안 켜주세요. 짜장 손 나이스오프트 땡큐 누나 학생 밑진데 버블 추천해 안해? 음... 이건 사실 나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버블하고 있는 밑진들한테 물어보는게 더 객관적이고 좋을 것 같긴 한데 나는... 추천하지 왜냐면 우리가 브이앱으로 맨날 찾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릴 매일 매일 컨텐츠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럴 때 우리가 보고 싶을 때 한 번씩 우리한테 띠링 하고 메세지가 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버블도 아마 만들어진 걸 거고 그래서 나는 추천하지 근데 이제 밑진들 의견을 많이 들어봐 음... zoom in zoom out okay zoom in zoom out okay zoom in zoom out okay zoom out okay ow 음... 이제 33분이네 한 35분쯤에는 가야할 것 같아 너무 짧게 찾아와서 미안해 유진 언니가 가장 좋아하는 색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은 일단은 초록색도 되게 좋아졌고 초록, 파랑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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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색도 좋아하고 그리고 약간 빨강이 막 새빨강이 아니라 그 약간 마르살라 빨강 그 정도? RGB가 보였네 레드, 그린, 블루 레드, 그린, 블루 레드, 그린, 블루 댄스라이브 사실 댄스를 보여줄만한 게 보여야 보여주는데 보여줄게 없어 요즘에 따로 연습을 거의 안하고 있어가지고 보여줄게 없네 미안해 아 오늘 꿈을 꿨는데 좀비가 나오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막 쫓기고 있었어요 엄청 쫓기고 있는데 약간 엄청 막 좀비한테 다 잡아먹히고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게 약간 적응이 된 좀비 세계였어 근데 이제 그때 어떤 건물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나가려 하는데 까만색 새끼 고양이가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그 고양이가 진짜 요만했어 요만해져 그 고양이를 계속 들고 다녔어 난 좀비 피할때도 들고 막 다니고 그랬던 꿈이 이건 고양이를 키우라는 게시인가 싶었다는 그치 아기 검은 고양이는 못 참지 그렇구나 저는 유진 뭐 내 제 제 제 제 제 소프트 캔디? 이걸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소프트 캔디? 저는... 음... 새콤달콤 마이쭈 마이쭈 사실 거의 다 좋아해요 젤리 좋아해요 그리고 초콜릿 에어 뭐 생각나요? 메뉴 질문 드릴게요 음.. 말 생각나요? 아니요 Ос ह можешь 만나게 아니요 오늘의 역할 WHAT? Just doing my job. And how to do my job more fast, and more qualified? oubleguide? 그런건의 생각을 수 objetivo my recently, not recently, 마지막으로 시작됐습니다. 제 생각은 그냥 가고 싶어요. 그냥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옆에가 아쉬 Gonna be에 있는 애가 이런 거에요. 집에 있는 애가 없었어요. 같은 애가 없어요. 제기들도 너무ció bases해요. 해서 아쉬운 후에żyć. 진짜 재밌게 Braun! 왕으로는 PTSA라고 하는 거에요. 외국은요. 스타벅스의 가장 좋아하는 커피인은 아메리카노의 아이스타벅이예요 그리고 제 가장 좋아하는 커피인은 우리 회사의 카페 오곡라떼 미숫가루와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 할 말은 다 한글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있는데 그게 진짜 맛있어요 오곡라떼 오트밀으로도 오트밀크로도 할 수 있고 저지방우유 우유도 선택해서 넣을 수 있어서 맛있어요 끼니로 먹기도 되게 좋고 벌써 39이네 40분에는 꺼야 돼서 그러면은 이제 슬슬 인사를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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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행복한 시간 저희가 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 많이 할게요 안녕 안녕 샅 샅 샅 샅 샅 샅